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프로젝트와 함께 여기 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이번 리허설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래서 이번 리허설을 시작한 게 딱 유입당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것의 연속성에 있는 게 저희 리허설이 이번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작이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 리허설이 시작되기를 꽤 오래 기다려왔지만 그랬습니다. The first connection we had was when MJ 메일 me asking if I would be interested in staging a project here in Seoul. 네. 국립단에서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해주기를 MJ님께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일해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이메일을 받고 시작이 된 거였고요. And as I've always been curious about Korea. 항상 한국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And although I didn't know what the project would be.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게 될지도 잘 몰랐으면서. I said yes. 그래서 그냥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So I came for a first visit and then we met. 그리고 처음 그렇게 해서 처음 방문을 하고 국립단 분들을 만났고요. And I visited Seoul. We talked a lot about the theater in South Korea. Where people were used to see what kind of plays exist.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서울의 관객들은 어떤 거를 많이 보는지. 뭐 극단 한국의 연극 시장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And we finally decided to try this challenge to adapt this novel.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I've read it just before coming here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서울에 방문하시기 전에 소설을 한 번 읽고 오셨었는데. And I liked it. 굉장히 재미있으셨고. What I liked the most was actually what Mr. Kim explained. Which is about how this division and separation can affect people's lives. 그리고 예술 감독님이 방금 설명해 주셨던 소설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이 군단이라는 현실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셨어요. But the book was a bit abstract to me because the book speaks a lot about Seoul. About this city. About the landscapes here. About how people live here. 책이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는데. 뭐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So it's when I arrived that thing started to make sense.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추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막 서울에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에다 가시기 시작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그 스플린티드 공연차 때문에 오셨었는데. 프랑스에서 하셨던 작품인데 배우들은 미국 배우들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해주셨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해주셨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해주셨던 작품이었어요. 와우. 네. 빛의 제가 볼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소개하면 좋은 시점일 것 같은 스플린티드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Because some people amongst us or among other theater people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discover my work. 왜냐하면 여기 와서 한국에서 스플린티드 작품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연극계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삼오디션 연출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Some of you maybe. 기자분들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Work with the technicians. 그리고 한국 스태프들, 기술 스태프들과 함께 해보고. 그리고 오디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배우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작품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각색한 본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예술가 분들보다 함께 해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이 되려고요. Young movie director. Young movie director. Young movie director. 아 그 어린 영화 감독이 있어요 프랑스에. Pierre Alange Jero. Pierre Alange Jero. 라는 분이고요. A sound designer. Xavier Jaco. Xavier Jaco. 라는 음향 디자이너 분도 프랑스 분이시고. Fashion designer. Gaspard Yokevich. Gaspard Yokevich. Gaspard Yokevich. 라는 의상 디자이너도 함께 저희 팀에 조인해 주셨고. but it's also quite international. as this, there is a, 아이슬란디크 light designer.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는 또 아이슬란드 분이세요. Ingy Beck. Ingy Beck. 라는 분이신데. and an American set designer. 그리고 섹세 디자이너는 미국 분이신데. 리카르도 헤르난데스. 리카르도 헤르난데스. 라는 분이 또 함께 하세요. So, I like to work with these people and I was happy that we could bring in them here. And also, 문소리배우님과 현줄배우님과도 함께 일하게 되어서 되게 좋고요. It's very important because when I started to work on the project.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These are the first names I gave to MG. I said, If we do this project, I won't we work with them. 연출님이 내가 만약에 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이 두 배우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드렸었어요. So, I was very happy that they decided at some point to take part in this project. They decided that it's so important to take part in this project. Mr. Kim explained very well why and how we want to do it. 예술 감독님이 저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희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이게 뭔가 굉장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밀감을 통해서 자기의 커넥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더 큰 역사와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큰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했고 그리고 세대의 세대를 누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전달이 전승이 되었는지를 볼 수 싶으세요 우리가 어떤 죽음,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 그런 걸 어떻게 안고 또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의 극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연출님이 한국뿐이 아니라 프랑스들이 계실 때문에 감히 뭔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강연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것도 섣불리, 섣급히 판단을 내리고 싶지도 않으세요. 저희는 예술가이고 시인이지 저희는 판사가 아니거든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옳다 그르라. 그래서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진실되고 인간적이고 진실된 앵글을 찾아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연출학으로서도 한국의 역사적인 텍스트를 대하면서 거기서 감동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몇백년에 걸쳐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런 한국의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님은 항상 다른 외국에 협업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데 어떤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이 어떤 분단과 그리고 나눠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출님께서는 역으로 되게 다양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뭔가 그거를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생각해보시면 한국의 사람들과 프랑스의 사람들과 아이슬란드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커리어를 쌓아오는 그런 매우 다양한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리허설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이런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연습실에 모여서 정치가들이 뭔가 흩어놓으려고 했고 나눠 놓으려고 했던 걸 배우분들이 모여서 그걸 다 합치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어디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작품이 어떤 함불 수교를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프랑스의 5월에 소개를 하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시고요. 오릴레양의 어떤 국립극단이라는 곳에, 오릴레양에 있는 국립극단에서, 프랑스 국립극단에서 이거를 보여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연출님이 속해 계시는 극단이거든요. 오릴레양에 있는 극단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져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자막으로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먼저 공연을 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이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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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